파키스탄 동부 펀자부주에서 최악의 공기 오염 상태가 지속되면서 매일 7만 명이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당국은 국립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수가 210만 명을 넘어섰다며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은 펀자분의 5세 이하 어린이 1,100만 명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펀자분의 두 개 주요 도시인 주도 라호르와 물탄은 공기질 지수가 400을 웃돌아 오염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